에듀힐은 적중률 거의 98%를 자랑하는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아주 유익하고 알찬 구성으로 특히 시설계로는 다양한 그림과 풍부한 사파가 있기 때문에 에듀힐 교재로 학습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저는 그렇게 합격했습니다. 상당히 핵심이 유학이 잘 돼 있고 키포인트가 잡혀 있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교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교재 같은 경우에 기본서에도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 문제지회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. 제가 시험 체감으로 거의 90% 이상 문제집에서 나온 내용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요. 교재 내용을 보면 시험 문제 대부분 나오더라고요.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. 교재 내용을 보면 시험 문제집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